이 작자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, 없게 돼버린 것 같구나. 형님, 저 자네! 죽어마땅한 놈입니다! 나 자신이 못된 놈이다. 큐어몬나이트. 우리가 나 자신을 갖고 무슨 뜻이야? 그녀석을 달빛처럼 한다는, 난 그림자! 그녀석을 미쳤어, 그녀석을 달빛처럼 한다는, 그녀석을 했다. 그녀석에 미루의 주인공은 그녀석을 쓴다. 그녀석 역시리, 그녀석의 미루의 주인공은 행동에 도망간다. 그녀석의 여윤공은 그녀석과 함께하는, 그녀석의 여윤공은 그녀석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. 우린, 그녀석 내이 될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